여기 대령이야 잘 들어라. 너희들 서울대 갈 만큼 공부 잘했잖아. 그쵸? 근데 집구석에 돈 없고 백 없어서 미기주고 재워주는 육사 왔잖아. 근데 저 또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온 노땅 똥차들 줄서가 있으니까 아직 별도 못 달고 있잖아. 너희들 억울해하네. 눈깔이 똑바로 뜨고 내 쳐다보라고! 대한민국 군대 올바로 세워보자고 대청소 한번 대차게 하자는 거 아니야! 선배님들 올겨울 지나면 선배님들도 군복 벗어야 할 겁니다. 정 총장한테 가서 나 전역시키지 말고 별한테 더 주시오. 익할 수 있겠습니까? 박 대통령 각각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. 혁명의 밤은 짧지만 그 영광은 오래될 것이다. 그 영광 이 전두광이가 혼자 독식하지 않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믿어주십시오.